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강의 이삭과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시간 창세기 26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랄땅에 정착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삭이 받은 축복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이 만난 하나님과 또 이삭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의 구조적인 특징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병행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야기와 겹쳐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와 그랄로 내려갔듯이 이삭도 흉년을 피하여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백배나 수확을 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농사짓는 기술이 좋았거나 장사하는 수환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흉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부족해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좋지 않거나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잘못이나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해 주신 것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유지가 된다면 축복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언급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축복도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이루어졌고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자 주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삭의 이 이야기도 겹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했던 것처럼 이삭도 팔레스타인들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번성했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번성했기 때문에 동일한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이삭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비교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이라는 증거는 같은 단어를 써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0절에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서 이 두 이야기가 겹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겹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의도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제를 파악해서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 주제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띄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의도와 반복을 읽어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몇 주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냐 지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말씀하시는 또 보여주는 하나님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주변 목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16절을 보면 내가 우리보다 강해졌으니 이제 떠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은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한국 지역에서 우물을 보통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됩니다 수원 화성에 제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 유적은 우물이 4미터 정도 됩니다 그 외 우리나라 지역에서 깊으면 6미터나 7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쉐바에 있는 한글 성경에는 부활세바라는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지역의 아브라함의 우물은 그 깊이가 약 13.7미터 거의 14미터 정도 됩니다 한국의 우물보다 3배에서 4배가 깊습니다 이것을 파려면 엄청난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팠는데 20절을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나타나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 또 다른 우물 앞에 목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것이라고 다투니까 다시 한번 내어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루호봇이라고 이름합니다 루호봇의 뜻은 넓다, 탁 트인 곳, 거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속 뜻은 22절에 나타나는데 이 개혁개정의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개정은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나 에나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주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고 또는 거처를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주제가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하는데 세 번이나 우물을 파고 성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물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세 번이나 성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강하고 부요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같은 반복되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바로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축복만 읽고 축복만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세 번이나 그 어려운 우물을 파고 물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때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과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또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게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존재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사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이며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또 지난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고 싸움도 걸고 우물도 다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제 성경의 주제와 이삭의 이야기의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까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타지에 와서 흉년기간에 농사를 짓고 백배나 많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쫓아내는데 다시 그 어려운 우물을 세 개나 파고 모두 물이 철철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삭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통로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삭을 통하여 축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이야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은 안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된 새롭고 신선한 해석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강의가 있는지 잘 알지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알려질 것 같습니다 내용이 괜찮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자님들의 추천과 공유가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